꼬기꼬기 루이 말꼬기 뭐야 여기 하얀이? 가드러워 뽀뽀해줘 뽀뽀 뽀뽀 뽀뽀해도 터지는데 꼬기꼬기 루이 말꼬기 새우도 있어 새우도 루이야 보여? 하얀이가 엄청 잘 보여 루이 좋아요? 잘해요 언니한테 이뻐? 루이 이뻐? 물꼬기 이뻐 루이야? 카메라 켜면 안 돼야 된다 까짓도 들었는데 이뻐 루이야? 얘 누구야 항상 계속했는데 물꼬기? 꼬기꼬기 루이 물꼬기 꼬기꼬기 루이 물꼬기잖아 이뻐? 루야 보여 보여 루야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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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저 새우 시나모롤리 시나모롤리 아니라 새우 그래도 새우 꼬리 떼는 거 아니야? 루야 더 보여 루야 새우 새우 신기해 루야? 루야 아 잠깐만 온 거? 아 아 저 빨고 왔어 새우 루야 저거 보여 저 빨간 새우? 새우 들어갔니? 어 한 마리 들어갔어 저 빨간 새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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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물리 들어갑니다 루야 줘봐 줘봐 이봐 이 뿌리가 줘봐 줘봐 예쁘다 아 그래가 어 다가가는데 얘네한테 아이고 버려 되게 치매력이 좋네 몰라? 어 치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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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저거 아니 버라 가야 그거 딱 부어 그래서 아니 버라 아무래도 물고기는 안 징그러운가봐 물고기는? 난 징그러 아니요 새우니까 안 징그러 그래 봐봐 새우들 어쩔 줄 몰라 새우가 많네 응 됐다 두머리 다 버렸다고 새우부리가 새우 깡할 때도 새우야 어 저 맞지 우리 알가지네 한 마리 한 마리 두신거 같던데 아까 새끼 애도 있지 않았어? 어 잘 봐 아니 버려 왜 다해 안 버려 이제 물고기 청소하는 애 간다 루이야 아니 익히 익히 청소하는 애 적기 힘들더라 응 안 잡힌데? 응 아니 아까 애 한 마리 두신 정도 그니까 잘 봐 응 어차피가 못 가겠네 막혀있어 잡고 오게 잡히어? 이건 이 부리가 얘는 부리가 없지 얘는 새가 아닌데? 알지 두개까지 올라왔어 물고기 두개까지 올라왔어 두개까지 올라왔어 두개 하얀이는 뭐 어쩔 줄 몰라 하얀이는 뭐 어쩔 줄 몰라 지금 지금 들어가서? 어 여기 들어가서? 네 앉아서 이거 와따다 손으로 이렇게 퇴근해? 물에다 봐야 되겠어 이렇게 귀여워 김노이 이거 누가 샀어? 이거 언니 바지에 똥 어떡할 거야 김노이 니가 빨아 예뻐요 고기 예뻐 안 예뻐? 하얀면 어쩔 줄 몰라 검정에는 아직 안 빠졌어 깨끗이 한 마리 어디 갔어? 물고기 청소하는게 어디 갔어? 깨끗이 예뻐? 깨끗이 하라고 이거 청소 깨끗이 하라고 깨끗이 청소해 청소로 깨끗이 해 너네 다 들어갔나 확인해 봐 여기 있다 붙었다 여기 하나 한 마리 붙었고 한 마리 어디야? 아 쟀어? 노란 앤 아까 들어갔고 여기 여기 아 뭐 먹고 있는 거 같아? 벌써 새우도 벌써 이끼 먹고 있잖아 노란 새우 있고 노란 새우 한 마리 여기 있어 흰둥이 이렇게 있고 아까 엄마가 갔다 쑤셔봐 가면 어디 갔어? 들어갔어 깨끗이 여기 있다 그치? 마리 뭘 좀 이리로 올까? 그들이 있다 불을 더? 응 다운데로? 응 얘네가 집게는 무서워 오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징그러? 응 물고기는 안 징그러 응 물고기는 안 징그러 응 쟤가 굴러가는데 그치? 응 됐다 내가 이 불이다 아니 물고기 불이는 없어 물고기는 흰둥이랑 껌둥이 아니 흰둥이는 아니 껌둥이는 아니 껌둥이는 적응해서 흰둥이 목 저희 집 왜요? 지금 깨끗이 당황하고 원래 저렇게 수용하는 건가? 적응이 아직 안 돼 근데 껌둥이는 적응됐어 껌둥이는? 응 얜 여기 벌써 붙었어 이거고 쟤는 지금 불이 포다 달려? 정신아 못 차리고 있는 건가 봐 수원이 안 맞았어 응 소원이 안 맞아서 딱거려는 거 응 새우도 열심히 일하는데 벌써? 응 새우도 어 저 새우 벽 타는 거 봐 루이요 내가 새우가 아니야 얘 얘 얘 얘 어 어 어 돌 응 너 와 너 진짜 쟤 봐 쟤 노란해 쟤 봐 쟤 노란해 쟤 손색 너무 심각한데? 네 님들 벌써 킥 붙어 구워 파 먹는데 쟤네 저렇게 먹어야지 죽은 거 아니야? 깨끗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뭐야 깨끗해 깨끗이 청소하는 물고기야 청소하는 물고기 루이야 맞아 깨끗이 청소하는 물고기야 루이야 어때 루이야? 맘에 들어 루이야? 루이 어때? 고기 맘에 들어? 루이야? 예쁘게 얘는 청소하는데 청소 맘에 들어 루이야? 루이 닮았다 깨끗이 청소해 얘들아 루이 닮았다 깨끗이 청소해 얘들아 정한거 정한거 청소 깨끗이 할거야 루이 저기 붙어있는거 모르는거 아니에요? 예? 예? 왜이래 이 뿌리가 걔는 아직 적응이 안된거 같아 루이 물고기 좋아요? 나야? 물고기 하트 이따 꼬꼬마 나눠줄거야 루이야? 너 입이 더 늘었는데 물고기가 다섯마리가 돼서? 쟤 아주 흰에만 아주 잡아 새우들은 다 어디갔니? 새우 여기 숨었어요 여기 숨었어요 노란거 한 마리 숨었어 먹지? 그치? 얘도 몸집이 커지 않아? 먹는거 봐봐 왜 이렇게 위에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못 때리는데 불타파나? 이거 진짜 깨끗이 때린다 우연하잖아 깨끗이 청소해 루이야 좋아요? 가서 볼래? 올라가서? 20만원 23만원 20만원 4만원 주말에 더 들어갔다가 꽉 넣은 것 같다 그렇지? 아니지 이거야 이걸로다 청소하는 애는 잘 보이시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걸로 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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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하고 와 루이야 이거 물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거 다른 친구 갖다 줘? 어? 언니 이거 다른 친구 갖다 줄게 그럼 내일 물고기 인형 안사해 인사해 안녕하고 다른 친구 갖다 줄게 빅루이 1 2 2 3 4 5 5 5